그 뭐 어딨어 니 친구 데려와 친구 안데려와? 야야야 시스 먹고싶어? 뭘 알아? 하하하하하하하하 레넥톤인가요? 부르드 상대로 치솟도니까 나 괜찮을 것 같아 영어판 시시기가 많네 글라스크, 바루스, 레넥톤이라 룬을 그냥 이걸 들어버릴까? 아니다 그냥 공속가 남자답게 뭘 뭘 시시기 걱정하냐 왜 안맞겠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? 스킬 피하면 되지 다 피하면 되잖아 야 스킬을 못찍었을까? 2를 찍었겠죠 내가 살았으니까 2 찍을거야 분명 앞으로 나와서 나를 좀 치면서 갈거야 저는 2를 찍었죠 어 이렇게 딜겨 이득본다 애가 2를 찍으면 나도 2 찍는게 맞는거 같아 흠 헤이 나이스니 나 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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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면은 레넥톤 그냥 개소맨인데 그냥 랭긴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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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겠죠? 괜찮을 수가 없죠 괜찮을 수가 왜 주소권이 없으니까요 아 아들이 당했습니다 뭐 한 연지? 이제 랜톤으로 바리우스 어떻게 할거죠? 이게 방법이 혹시 생각나십니까? 끊겼다 치솟이죠? 치솟이죠? 치솟이죠 저는 경험치 NO DON'T TOUCH 경험치 DON'T TOUCH EXP 너의 이름은 어 뭐야 CS 5개네 이제? 이제 너의 이름은 CS 5개다 이거 먹으려고 할텐데 랜톤아 야 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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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고 싶어? 아하하하하하 열로 빼주면 나오지 않을까? 라인이 또 뭉쳐서 아 이거 이거 또 아 어떻게 숨 쉬어 이거 진짜 숨 못 쉬어 나 이거 가야겠다 다른팀 더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네요